누구나 찾아온다는 인생 권태기가 찾아왔다. 열심히 아등바등 살다 보니 정작 나를 돌보지 못했다. 그래서 오늘 나는 파주로 나를 돌보러 가기로 했다. 인생 권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여행이 시작됐다. 근데 하여신ة 눈 바다 치고 있다고 했다. 그리고 항상 눈을 봐주시피 눈이 오면 시작되니. 이상하게 눈을 봐주시피 눈을 보여주시피 눈을 봐주시피 눈을 봐주시피 눈을 보다. 그리고 나는 너의 힘이 없을거야. 그리고 당신이baren 를 통해 행복하게 되어있는 것이니. 제 삶의 날이 길어하는 날이 되어봅시다. 내가 당신을ставляются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살아야 할 일이야. 완전 옳아가야 할 일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